뒤만 봐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어 왼쪽에 있는 거에요? 한 명 다운? 한 명 더 있어요 거기 왼 왼쪽 다운 아 한 명 더! 똑같은데 다운 나 없었어도 뭐 똑같이 똑같이 지겼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왁권님 몇 킬 했어요? 아 저 1킬인가 2킬인가 1킬인가 2킬 2킬 많이 했네 많이 했죠 뒤만 봐드리겠습니다 뒤만 봐드리겠습니다 뒤만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재인님 우리 주정 누구에요? 흐흐흐흐흐 아니 이거 말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야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저희 이쯤 이쯤 이쪽 구역 가서 밀타파우 쪽 확인할 것 같아요 아예 못 죽이기 아예 한 번도 기절도 안 죽이고요 아니면 죽지 않게 아예 아니 북쟁이님 왜 말씀을 못하시지 아 Pine multiple 나ips 아 기자 orta 왜이렇게 좋아하대 아니 너무 웃겨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이 아흐 눈대님 캐릭터 너무 좋아 팝퀴리오 한 분 지금 정하시고 오늘 끝까지 살아남게 하셔야 해요 치킨 먹을 때까지 직원원 미션 키우키우 차 못 구하셨으면 그냥 거기 파밍하셔도 돼요 밀타 파고 혼자 가서 파밍하고 저희 어디 가는 건가요? 그냥 짤 파밍만 하나요? 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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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 한 팀 있었던데 아까 한 팀 떨어지는 거 본 거 같아요 제가 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리포부카가 가? 거기 차 있어요? 눈재인님? 저... 보트 타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보트 있네요 아 근데 신기하네 닌재인님 주적 마코님 우리 주적 누구예요? 음... 보관님이 좀 알려주시죠 네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어 어 널 이렇게 해 보낸다고? 어 어 이렇게 물어보지마 어 나 다 같이 물어보지자 다음엔 죽일거야 와 너가 이렇게 해버린다고 세상에 어우 우리 둘만 제명될 뻔해 형 어디가 밀타가 안 돼 어 아 있네! 밀타에 있어요 지금 지금 있어요? 하얀 집 있지 230에 보이는 하얀 집 이 옥상 있는 집 아아 뒷층으로 지나가는 곳 리포브카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네 시간이 너무 애매합니다 애매할 것 같아요 주유소 쪽 파밍 하시는데 네 보트 여기 세워두고 진짜 보트를 타고 가신 거예요? 네 보트 여기 세워두고 요쪽에 노란핀 근처에 있을게요 어 태가 여기 바로 앞에 있어 210 2명 잡을래? 210? 아아 형 근데 형 혼자 글로 빨려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나는 거기 없어 저 글보고 그냥 빨려들어가시는데 어 개미지옥인데 거의 내 우선 12 걸어놨어 넘어오면 돼 오케이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저도 가겠습니다 어 보인다 산 뒤로 돌아가고 있어요 뒤로 빼고 있어요 그쪽 방향에서 어 다시 언덕 올라간다 2명 요 얘네가 파밍을 다 해놔서 어 얘네를 빠, 빨아야 한 대 집에 붙었거든요 빨간집에 붙었어요 한 대? 맞췄단 말이요 네 빨간집 쪽에 붙었어요 오케이 이, 이 집 들어갔다가 전쟁이네? 네 빨간집에 한 명 들어갔고 한 명은 여기 빼고 있어요 한 대 하나, 둘 이 빨간집에 있다고 태가? 둘, 기절 오케이 나이스 더엘림 있는데 아 저 집? 여기 말고? 두 명 기절한 건 체크되는데 더 있는지 모르겠어요 쓸집 옆에 담벼락이 한 명 있거든요 기절한 내 자 완전 사망 응 기절이 왔나요? 하나, 그 기절킬이에요 기절킬 어 살리고 있는데? 살리고 있다 쓸집에 있네 살리고 있다 옆에 어 쓸집 옆에 기절하네 살리고 있어요 여기다 한 명 있는데? 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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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퍼말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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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가시죠 유에디 타겠습니다 못 들어오셨어요 아직? 네 또 멈췄네요 또 들어오다가 지금 자기장 왔나요? 맞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두번째 딜이라서 아직 반피 넘게 남았습니다 제발 힘을 내 배그야 눈쟁이 왔습니다 차있어요 차있어요 혹시나 들어왔다 여기 1랩 초키 새거 고고고 1랩 초키 새거 왤? 어? 왜왜왜 왜왜왜 차가 안올라가졌어 역할은 DP로 간다 어쩔수없다 아아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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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초록픽으로 가서 다음원까지 좀 가만히 좀 숨만 쉬겠습니다 음 네 아 아 우리 차 이거 이제 기름 없는데 바꿉시다 아 삼토바이 있을텐데 제가 삼토바이를 타도 괜찮습니다 아냐아냐아냐아냐 굉장히 위험한 아이 지금 태가 그거 알아? 뭐야 우리 둘이 옷 커플이야 기름할까 기름 아 기름 있지 기름통 찾아보겠습니다 형 털었다 거기 아이 각종이네 2개월째 구독 감압이 나 구독자 에이 깜짝이야 나아 대형 뭔소리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야 뭔소리에요 뭔소리야 이거 뭔소리야 아 우리 우리 구독되지 구독되지 아 그래요? 아 입으로 안냈습니다 여러분들 아 입으로 낸거 아니 아 입으로 낸거 아니 아 입으로 낸거 아니 아 술안아이준줄 알았어 아 입인줄 알았는데 하하하하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하하하하하하 아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 오오 조심 어 학교 오오오오오 학교 자리 너무 좋지 주차좀 하려구요 네 학교가 좋은게 다음 이동동선까지 저희가 차를 안전하게 바퀴가 안터지고 안전하게 네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담벼락 때문에 보건이 진짜 땅 좀 남겨주세요 돼지야? 따로 없어 아 깜짝 놀랐네 헬젤과 그레... 그레텔 아우 헬젤스 출발하시죠 이제 차 뺄게요 가만히 어 아파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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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음 가만히 아파트는 좀 이상해서 나중에 좀 천천히 나중에 박더라도 아파트는 집에 1층은 거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네 네 벌써 뭐 로드맵이 로드맵이 쫙 있네? 어 핑 찍어놨습니다 저기 앞에 N방향에 사람 핑 찍어드릴게요 여기 정확히 여기 초록핑 차소리 어? 차소리? 에탑 에탑 저기 있네 300방향 SW 저기 위 같은 물탱크 쪽 있는 것 같은데 오탄 필요하신 분 30발 드립니다 아 제가 가겠습니다 오탄스 아 마시 40에 300있었 받았어 어 저기 산에 있다 180방향 산 돌 왼쪽에서 우리 보고 있어요 190? 대놓고 내놓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렵거든요 아 프로들끼리 하면 그렇구나 아 왼쪽으로 이동중 왼쪽으로 이동중 오케이 이동중 한 대 여기다 한 대 나이스 나무 잡았어요 차 방향 30방향에서 왼쪽으로 이동중 어 저 1평집 1평집인데 40방향 한 대 30방향에 두 대 세웠어요 어디? 어 간다 30방향 두 대 갔어요 차 올라간다 S방향에서 차 왼쪽으로 벅이 올라가고 있어요 저거 쏘는건 좀 너무 저거 쟤들을 누가 쐈어요 어? 아파트 가야된다 네 저희 여기 갑시다 바로 가는게 나을거 같애 그 노란펭에다가 산토바이 세워뒀습니다 음 가시죠 다요 다 다요 됐다 저거 여리 다운 3뚝 이 아파트에도 있네요 저 있어요 발소리 위층에 있는거 같애요 한 두파티 있는거 같애요 글자 틀어요? 탐욕스럽게 먹고 웃긴데? 어이구 어이구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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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 오른쪽만 있어 어 오른쪽만 있어 2층 다운 저 회복 중 아아 왼쪽 왼쪽 방에 하나 들어갔어 왼쪽 방에 왼쪽 방에 하나요? 여..여기요 3층? 그 올라가서 왼쪽 방 예 여기여기 근데 오른쪽도 있을 수 있어요 쭉 들어가 쭉 들어가 들어가 고고고 여깄나 다운 아이씨 올킬 올킬 2층 잡아줬어요 아 올킬 2층 그만 올라오면서 잡았어요 나 딱 붙자마자 세명 계단에 쭈루룩 타고 올라오는데 레인보우식스 보는거 같애 개멋있다 어 어 나가야되네 아 조금 이따 나가자 네 천천히 가죠 연막 좀 지금 미리 오 어 40방에 아파트 네 이거 겹치면 힘들어질거 같애 더 차 끌고 저희 먼저 나가서 이쪽 능선에다가 차를 일자로 세워놓고 앞뒤로 이렇게 잡았어요? 금방 쏟아내서 잡았어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가져가죠 출발신호 보내주시면 출발할게요 아 차 타고 가자구요 네 능선까지 먹어야되서 저희가 업무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차를 잡고 네 아파트 어 왼쪽이다 한 명 다운 한 명 더 있어요 거기 왼 왼쪽 확인 다운 컷 나이스 어 왁구님 어 왁구님 어 어 다 봤어요 어 한 명 더 똑같은데 다운 와우 나이스 산 위쪽에 이제 나머지 같은데 내 앞쪽에 나머지 3명 2팩실 둘 오케이 체크 또 내려온다 아 컷 나이스 두명 나온다 다운로 컷 하나 나머지 한 명 산에 숨어있겠네요 이제 뭐야 왁구님 왁구님 오른쪽은 없나요 왁구님 오른쪽 제가 제가 가서 범방할게요 따라오세요 킬 드세요 아냐아냐 아니 아니 그렇게까지 3번 자리 3번 자리 여기 바로 앞에 있거든요 3번 자리 3번 자리 2백시 오른쪽에 좋아요 다운다 감사합니다 오오 개멋있고 후우 주제 주제 다리까지 지정해주고 미쳐 그냥 하하하하 3번에 타고있다 내려서 쏘라 내려서 땡기자마자 헤드야 아 위치 미쳤다 정신없이 가네 정신없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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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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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